네, 바로 다음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조국 교수, 동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오마이뉴스에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가 단독이라는 타이틀 붙이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꾀병소견 CCTV 받고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판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입원한 부산 A대학병원은 지난 7일 검찰 내부에 CCTV화면, 의무기록지, 의사소견서, 퇴원기록 등의 모든 자료를 넘겼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조씨가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화면과 허리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담당의 소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는데 이 사진을 갖고 오거든요. 구치소 나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조선일보 측에서 한 논리가 뭐냐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검사를 부산으로 파견, 조씨의 허리디스크가 수술이 필요한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확인한 뒤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병실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된 사실도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명판사가 조씨의 꾀병을 알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법원과 조국 일가족이 도리어 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에서 걸어놨다라고 하며, 그래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오후에 오마이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뜹니다. 조국 동생 심경토로, 꾀병의 건달처럼 행동 억울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시를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힘없는 목소리로 누워있어야 하니 이해해달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최근 조건신은 환자 행세를 하는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혔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로부터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건강상태가 굉장히 안좋다고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아내분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좋으신데, 동생까지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좋다고 합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근데 이런 상황에 꾀병을 부렸다면서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거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죠. 정말,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조국 동생의 허리디스크쇼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에서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료진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욕설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고 했다. 건달은 그쪽, 검찰 지금 그쪽 아닙니까? 주어는 없지만, 건달은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조건신은 이런 언론 보도를 두고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져서 A대학병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병원에 온 검찰 관계자들의 진료기록이나 병원 CCTV, 넘어진 장소를 모두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보도했다.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심경을 토로했죠. 지난 6일 오전 집 근처인 부산 해운대 한 건물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운전을 하다가 하반신과 허리에 통증과 마비 증상을 느껴서 A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견서에 나온 병명이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경추후종인대고라증이라고 합니다. 그 척추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견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현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수술일 기준으로 약 2주간 뇌출 등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약 6주간 경과관찰 요망댐. A대학병원에서 10월 7일 날 이런 소견을 냈는데요. 입원 당시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래서 진료기록, 간호일지, 투약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30분마다 고혈압 체크 때문에 누워있지 못할 정도였고 간호사들도 미안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물 투여에도 혈압이 165나 됐다고 하죠. 약물을 투여해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또 16일 검찰은 조씨가 부축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 화면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하죠. 이에 조씨는 검찰이 그런 말 했다면 정말 거짓말한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를 다 해주라고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진짜 이쯤 되면은 진짜 막 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검찰이 8일 조씨를 강제 구인했고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소견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8일 소견서에는 전날 소견서와 달리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의사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서 병원에 수사 필요한 거 CCTV 진료기록 등 모든 걸 다 오픈해주라고 했더니 의사가 갑자기 관계자한테 한두 시간 동안 불려가더니 갑자기 수술 못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저 같은 골칫덩이 환자 들어오면 잘 되어도 본전인데 문제가 생길까봐 안 그래도 검사들이 와서 수술해도 되니 많이 얘기라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라며 팔을 갑자기 들어보라고 해서 가슴까지 팔을 들었더니 그거 한 번으로 많이 좋아졌다라면서 수술 연기하자고 했답니다. 조 씨는 강제 구인 당시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 앞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충분히 안전하게 재판을 받자고 해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조금만 있어봐라고 해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조금 이따 구치소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사진 보시다시피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는데 이를 두고 보수 언론이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픈 신용을 했다는 거로 보도를 한 겁니다. 정독껏 해야죠 이 양반들아. 그래서 제 증상은 마비가 와버리면 그냥 죽는 거다. 남들이 보면 걸어 나오니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쓰러지는 순간 저는 끝이다. 순간적으로 다리 힘이 빠져서 넘어지고 충격받고 마비가 오는 것이다. 걸어 나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인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검찰과 자한당과 저런 언론인들에게 인권을 바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사치일 수도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입원한 비병원에서 1차 시술을 했고 말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좀 나아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그 이후로 건강상태와 함께 주요 범죄성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과 언론 그리고 검찰은 법원과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짝짝꿍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짧은 인터뷰 말미에 심경을 남겼다고 하는데 정말 벼락을 맞은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크게 보면 억울한 점도 너무너무 많으나 저 때문에 형님의 누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한 부분이 있다. 아... 도대체 이 조국 전 장관의 집안을 보면 하나같이 다 참 진짜 마음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검찰과 언론과 자한당 의원들이 그... 진짜 목숨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정말 이 와중에 형님한테 누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피해가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만큼만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검찰이 주변 사람까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 조목조목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밝히고 싶다고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정경심 교수까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두 분 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론을 좀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 두 분이 다 꾀병을 이렇게 앓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죠.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건. 저희가 절대로 이 상황을 외면해서 안 되는 이유예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일가분들이 정말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게 귀찮고 혹은 정말 정치가 지금 혐오스럽다고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튼 지금 이제 향후 치료 소견에 대해서 이렇게 후종인대 고라증은 수술 후 마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술에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보고 수술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도무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어떻게 보면 직접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검찰 개혁과 한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 그 가족분들께 정말 그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